단군 왕검의 탄생, 환당국의 단군 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의 따님이시다. 십몇 년 5월 2일에 인시에 태어나셨다. 라고 해서 언제 태어나셨는지까지도 나오죠. 이 문헌도 비교되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5월 1일 환당국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태어나신 것을 5월 2일에 태어나셨다고 했는데 이때를 십몇 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왕연대력이라고 합니다. 최치원께서 이렇게 최치원 선생이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홍종국 선생의 필사번호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군은 갑자년 10월 3일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년 10월 3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런 갑자년 10월 3일이라고 하는 문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단실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상원갑자. 아 갑자년이라는 건 잘못 썼구나. 상원갑자예요. 상원갑자 시절이었구나. 상원갑자 동학에도 나오잖아요. 상원갑자 호시절에 무흑대도가 출연했다. 상원갑자라고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얘기한 건데 상원이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상원갑자의 언제냐? 십몇 년이라는 거죠. 단군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고기에 운 왕검의 아버지는 단웅여 어머니는 웅시왕의 딴입니다. 십몇 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니 신인의 덕이 있어 원근 사람들이 모두 경외하며 따랐다. 14세 되던 갑진년의 웅시왕이 그 신성함을 듣고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읍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무진년 당효 때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 이르시니 온 나라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 구한 조옥을 합쳐서 하나로 통일하시고 신성한 덕화가 멀리까지 미치니 이분이 단군왕검이시다. 성족께서 비왕으로 24년, 제왕으로 93년을 제외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원갑자 시절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십몇 년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14세가 되던 해 쭉 보시면 14세면 갑진년이 됩니다. 갑진년에 14세대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업국의 국사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부터 24년간 섭정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4년간 섭정은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무진년에 웅시왕이 전사하자 무진년 단국에서 돌아와 아사달의 박달나무가 우거진 터에서 온 백성이 천재의 아들로 추대하였다라고 해서 그래서 중요한 연도가 나옵니다. 갑진년, 무진년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다른 문헌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보면요. 사와라 한웅, 13세 사와라 한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허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검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검이 덕을 베풀어 백성을 사랑하므로 영토가 점점 넓어졌다. 여러 지역 왕검이 와서 박물을 바쳤고 귀하는 자가 천여 명이었다. 그 뒤에 460년이 지나서 신인왕검이 출연했다. 신인왕검, 단군왕검이 출연했다는 거죠. 신인왕검이 출연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개성하여 구한을 통일하셨다. 이분이 단군왕검이시다. 옆에 있는 도표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에서는 신인왕검이다. 그 신성, 환국배달의 환웅과 환인과 환웅의 어떤 신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신인왕검이시다. 그리고 삼국사계 보면 이분을 선인왕검이라고 해서 삼국사계는 전혀 안 나오다가 다른 한 구절이 나오죠. 선인왕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진년의 단국으로 돌아와서 즉위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무진년 계곡에 대해서 이 무진년 계곡을 흔드는 세력들이 누가 있냐면 우리 학계죠. 우리 학계 스스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전 2333년은 조선초 동국통감에서 제시된 연도고 환당국가 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위서다. 이 책이 위서라는 증거인 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과 토론했을 때 대학원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원전 23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서 그 시기를 조종해야 한다고 토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삼국유사 고조선계에도 보면 입도 아사달,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시고 조선을 국후로 하고 여고 동시였다. 이때는 요인금 피휘를 한 거죠. 고라고 썼습니다. 여, 요 동시였다. 요인금과 동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삼국유사도 무진이라는 그 기록이 어디선가 나오기 때문에 무진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무진을 썼죠. 요인금의 즉위는 무진이니 라고 해서 요인금의 즉위가 무진이다라는 식으로 썼지만 무진이라는 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왕운계에도 보면 제여와 함께 무진년에 일어났다. 응제시주에는 단군이 요인금과 같은 무진년에 즉위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동국세년가에는 단군이 계곡을 했는데 그때는 바로 무진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도 무진년, 제왕운기도 무진년, 응제시주도 무진년, 동국통감도 무진년. 동국통감이 되어서야 동국통감은 관에서 편찬한 사서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고서들을 전부 다 통계를 해가지고 이건 무진년이다 라고 해서 무진년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당고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혼돈이 생겼을까? 여고동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인금과 동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25년이 지나도 그건 거의 동시대라고 하는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동시대도 있다는 거죠. 바로 단군왕권께서 14세에 갑진년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하는데 그때 뭐냐면 이 갑진년에 요인금도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고동시가 맞죠. 여고동시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동시다. 그게 25년에 터울이 됐어도 거의 비슷한 시기니까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도 갑진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24년 동안 섭정을 하고 무진년, 24년 지나서 무진년의 단군은 무진년 단국에 돌아와서 아사달 단목터에서 백성이 천재지자로 추대를 했다. 무진년은 요인금의 25년이라고 하는 이것도 맞는 거죠. 이것도 맞고 여고동시도 맞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환당고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 단군 왕검이 부모가 누구이고 그리고 언제 태어났으며 그리고 무엇을 했고 언제 즉위를 했고 언제 돌아가셨고 재위를 어느 정도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단군 왕검 재위가 93년 동안 재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성종께서 비왕으로 24년 재왕으로 93년 동안 재위하셨고 그 수는 130세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서에도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뭐였습니까? 삼국유사? 1500살을 살았다. 1908년 뒤에 신선이 되었다. 1038년, 1048년 뒤에 신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선이 됐다는 것은 믿길 수가 없다. 이런 문헌의 어떤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단군 왕검의 어떤 재위를 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당고기 이외에도 그것을 한정한 문헌들이 있다. 제왕 연대력에 보면 단군이 재위가 93년입니다. 여기도 93년이에요. 나이는 270년으로 해서 더 오래 사신 걸로 되어 있지만 93년을 재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동사강을 보면 시조, 개천, 홍성제는 재위 93년이요.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단실기에도 보면 재위가 93년이다. 93년 동안 재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93년에 대한 그런 문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도 어떤 신선, 천년 이상 된 어떤 신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100세 조금 넘게 이렇게 사시게, 130세 정도 사셨고 그리고 93년 동안 재위한 한 인간으로서 첫 번째 단군왕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셨죠. 댕기머리로 단군왕검을 추앙을 했습니다. 댕기머리 이런 거죠. 저는 안 해봤는데. 댕기머리가 이렇게 따 있습니다. 이 댕기머리의 유래는 무엇인가. 단군세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단군왕검께서 붕호하시니 슬퍼하여서 단기를 받들어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비하며 항상 단군왕검의 턱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군세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약용의 풍속고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땋은 머리 끝에 들이온 헝검이나 실은 단계, 단기라 하니 이는 단군께서 백성들에게 머리 땋는 법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이 단계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수복강령이라고 쓰고 이를 빈다라고 하고 있어 여기에는 댕기가 우리나라를 처음 여신 단군을 추앙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댕기 풍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